주차장 입구를 막고 민폐주차를 해둔 차주가 예배 중이라며 차량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네티즌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입구 막기 이렇게 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글쓰니 A씨는 서울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막고 있었던 건데요.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검정색 차량 한 대가 누가 봐도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죠. 주차선을 한참이나 벗어나 비스듬하게 서 있는 민폐차량은 주차장의 입구와 더불어 차량들이 지나갈 통로를 떡하니 막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해봤지만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연락이 안되더니 오후 3시쯤 돼서야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차주는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대뜸 예배가 끝나야 전화를 받는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당일밤 9시쯤 다시 연락한 차주는 A씨를 향해 상황에 대해 따져묻더니 A씨와의 대화 내용을 현수막으로 걸어두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한번 해봐라 누가 부끄러운 일인지 보자며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다음부터 주차 잘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밤에 협박하면서 인류에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예배가 급했으면 주차를 똑바로 했으면 됐던 거 아니냐 민폐주차해놓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퍽이나 고마워하시겠다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다 민폐주차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다니 황당하다 민폐주차 빌러는 어딜 가도 존재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